안녕하세요. 임주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해 주셨던 코스코 냉동식품 추천입니다. 요청해 주신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야 찍게 됐어요. 사실 제가 냉동식품을 항상 먹는 것만 먹고 새로운 걸 많이 도전해 보는 스타일이 아니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기에는 아직 많이 먹어본 게 없지 않나 싶어서 그동안 이것저것 좀 많이 먹어보고 이제야 맛있는 것들만 좀 추려서 오늘 가져와 봤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사오는 제품들부터 새롭게 알게 된 순서대로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냉동 과일입니다. 이건 냉동 딸기, 이거는 냉동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이거 커크랜드 거랑 오가닉 블루베리라고 두 가지를 팔던데 그냥 뭐 상관없이 집히는 대로 먹고 있어요. 둘 다 맛있고요. 이 냉동 블루베리랑 냉동 딸기는 주스 만들 때 빛을 발하죠. 저는 지금 같은 여름에는 집에서 스무디도 많이 만들어 먹고 과일 주스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린 스무디 만들 때도 딸기나 블루베리 넣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진짜 카페에서 파는 블루베리 주스, 딸기 주스 이런 맛이 나요. 일반 동네 마트에서도 냉동 블루베리 딸기를 종종 구입했었는데 코스트코가 제일 싫어하고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괜찮아요. 되게 큰 한 봉지가 13,000원, 14,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냉동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생블루베리보다는 못하겠지만 샐러드 만들 때 올리기도 하고 와플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두루두루 집에 있으면 쓸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은 이 새우입니다. 컵크랜드 새우. 이 새우가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새우 개수를 의미해요. 새우가 적게 들어있으면 적게 들어있을수록 크기는 더 큽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중간 정도 크기로 기억하는데 이 새우 되게 괜찮아요. 냉동치고 되게 사이즈도 실하고 집에 있으면 된장찌개 같은 데 한 두 개 넣으면 국물 맛도 더 시원해지고 파스타도 저거 있으면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생새우만큼 감칠맛이 강하지는 않지만 집에 있으면 해물파전 같은 데 넣기도 하고 크림새우, 칠리새우 이런 거는 사실 새우 맛도 중요하겠지만 이 소스 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생새우 쓰지 않고 저 냉동새우로 해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떨어지면 집에 사두고 여기 요모조모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은 베지터블 믹스입니다. 제품은 지금 노르망기 스타일로 가져왔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까만색 바탕에 있는 거 제품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먹고 있는데 둘 다 맛있어요. 하나는 좀 브로콜리 양이 좀 적고 저 베지터블 믹스가 카레 할 때도 되게 유용하고 이렇게 볶음 요리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야채 손질해서 넣는 거 되게 귀찮을 때 많잖아요. 양파 정도만 썰고 저 제품이랑 양파랑 섞어서 고기랑 이렇게 만들면 야채도 되게 풍성해 보이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제품도 떨어지면 계속 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강추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은 그리고 한선반두입니다. 사실 이 제품 먹기 전에는 비비고 왕교자 그것만 먹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저 한선반두로 잘못 집어온 거예요. 왕교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보통 냉동만두가 육즙이 많이 있고 고기 질감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면 저 한선반두는 저 한선반두는 야채가 좀 많이 씹히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안에 호박 같은 게 들었나? 애호박 씹는 맛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왕교자도 맛있지만 저 한선반두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제 동생은 엑소 만두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비고 만두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는 한선반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 한선반두가 코스트코에만 이렇게 큰 용량으로 팔아요. 일반 마트에서는 4개인가 6개 되게 조금 들어있고 비싸더라고요. 코스트코에서만 이렇게 많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한선반두 좋아하시면 코스트코에서 꼭 사실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 나탈리 주스입니다. 이 나탈리 주스는 이렇게 두 병을 한 묶음으로 팔고 있고 흔히 주스는 냉장인데 이 나탈리 주스는 냉동이에요. 지금 이거 한 병 거의 다 먹어서 이것도 지금 해동해서 먹을 건데 나탈리 주스 진짜 맛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오렌지 말고 비트 주스도 코스트코에서 팔았던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비트도 맛있고 오렌지도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제수 설탕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생오렌지를 다 갈아서 냉동해가지고 진짜 그 오렌지 맛 그대로 담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설탕 맛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고 오렌지 향이 확 퍼지고 알갱이도 좀 살아있고 되게 맛있어요.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 부라타 치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냉장이 아니고 냉동 코너에 있습니다. 이게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먹기 전 2, 3일 전에 냉장고에 옮겨서 천천히 해동시켜서 먹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거 일부러 냉장고에 지금 넣은 지 한 3일 된 제품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에 동그란 치즈가 들어있어요. 이 부라타 치즈는 제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부라타 치즈가 이렇게 가운데 올라간 피자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치즈를 생각하고 포스트코에 부라타가 있길래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토마토, 샐러드 뭐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일단 냉동 제품이니까 부담없이 사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냉동 치즈인데도 굉장히 신선한 맛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피자집에서 파는 부라타 치즈가 좀 더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더 고소하고 이게 아마 냉동 부라타가 아니고 그거는 생부라타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치즈입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이 이즈니 버터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냉동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면이 있죠. 냉장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버터는 냉동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동해서 먹는 스타일이라 냉동에서 추천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즈니 버터가 스타벅스에서도 소분해서 팔고 있다고 들었어요. 양이 많긴 하지만 코스트코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일반 서울우유 버터 같은 거 먹다가 이즈니 버터 먹으면 어? 맛있나?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즈니 버터 먹다가 다시 서울우유 버터로 넘어가면 아 다르구나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빵 자주 드시고 버터 자주 쓰시는 분들은 코스트코 이즈니 버터가 꼭 사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프렌치 롤인데요. 코스트코 냉동식품 중에서는 프렌치 롤을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맛이 바게트보다는 좀 부드러운 그런 빵 정도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식빵같이 약간 부드러운 빵이 많은데 유럽은 바게트같이 좀 질감 있는 빵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인지 조금 퍽퍽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쫄깃쫄깃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프랑스 회사에서 만든 냉동 생지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뜻한 스프나 감바스 같은 요리할 때 나오는 올리브유에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더라고요. 플레인 종류의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맛있거든요. 무엇보다 생지를 굽는 방식이니까 갖고 온 빵 맛이 나고 되게 은근히 부드럽습니다. 되게 겉이 약간 딱딱한데 속이 되게 촉촉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기 되게 좋고 그리고 어차피 코스트코에서 빵을 사면 양이 너무 많아서 저는 냉동고로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프렌치롤은 어차피 냉동이니까 뭐 그런 것도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냉동빵이지만 일반 빵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꼭꼭 드셔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다음은 요 해시브라운입니다. 해시브라운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옛날에 유학했을 때 맥모닝을 되게 많이 먹었었나 봐요. 맥모닝에 나오던 해시브라운을 약간 추억하면서 먹고 싶어해서 사게 됐었는데 음... 괜찮아요. 괜찮고 이게 아침에 빵 없을 때 그냥 계란후라이랑 토마토랑 해시브라운 이렇게만 해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림도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간편하고 괜찮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맥도날드 해시브라운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떨어질 때마다 먹기 보다는 그냥 땡길 때 가끔씩 사먹는 것 같아요. 양도 은근히 많아서 그리고 맥키스 아이스크림도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일반 마트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와랑 비슷한 맛이에요. 와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긴 한데 보통 일반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약간 꾸덕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없고 되게 입에서 사각사각거리는 어림이 좀 있다고 할까? 이게 꾸덕한 질감이 없어서 아이스 블렌디드에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딸기랑 블루베리랑 이 맥키스 아이스크림이랑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마지막은 제가 지난번에 안주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이 리스토란트의 피자입니다. 댓글에 맛없다. 뭐 이런 댓글이 좀 달렸었어요. 그래서 아 역시 입맛은 다 다르구나 약간 이런 게 느껴져서 좀 추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쨌든 저희 가족들은 다 괜찮아 하고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용기 내서 가져와 봤어요. 당연히 도미노 피자, 파파존스 피자 이런 게 훨씬 맛있죠. 그 정도 맛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가볍게 즐기기 좋은 피자랄까 어느 순간 피자에 꽂힌 적이 있어서 그때 냉동 피자를 정말 많이 먹어봤거든요. 제가 먹어본 냉동 피자 중에서는 단연 제일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스토란트 피자 코스트코가 제일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코스트코가서 구매하시라고 그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까지 제가 먹어본 것들 토대로 한번 추천을 드려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